안녕하세요 소봉입니다. 이번에도 한섬 H패션몰의 타미진스와 함께하는 겨울 패션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거는 고봉이고요. 이렇게 제가 다양한 아우터와 그리고 상의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너무 포근하고 편안하고 예쁜 아우터들도 많고 편안한 맨투맨과 후드티 그리고 가방과 모자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158cm이고요. 제 키를 감안하셔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소보로 기획전에서 할인도 하니까요. 만약에 구매하실 분들은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입어본 이 패딩은 롱 기장의 패딩이에요. 누빈 패턴이 너무 귀엽고 주머니도 위에서 넣을 수 있고 옆에서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 잠금장치는 지퍼도 있고 또 단추도 있고 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자는 따로 달려있지 않고 목이 살짝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는 목까지 여밀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후드티셔츠랑 같이 입어도 너무 예쁘게 딱 핏이 완성이 되어서 좋았어요. 저는 이거 특히나 운동하러 다닐 때 레깅스에 운동복이 조금 밖에 나가기 조금 부끄럽잖아요. 그럴 때 온몸을 그냥 이불로 덮듯이 이불을 감싸듯이 이렇게 다 가릴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진짜 편하게 잘 입고 다닐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게 카키색이랑 검정색이랑 두 가지 색깔이 있었는데 이 누빈 패턴이라든지 이 디자인의 모양을 카키색이 더 잘 살려주고 더 귀엽게 보이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카키색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입은 후드티셔츠도 진짜 너무 귀여워요. 제가 이거 제일 큰 사이즈로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후드티도 제 몸을 감싸는 듯한 이 후드티 안에 포근하게 감싸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게 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기장감도 엉덩이까지 덮는 기장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모자 스트링 부분도 도톰하고 또 모자 스트링이 지나가는 그 부분도 다른 기존 후드티랑은 다르게 좀 더 부드럽고 퐁실퐁실하게 이렇게 귀엽게 연출이 되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이 후드티도 색상이 굉장히 다양했는데 저는 그레이 컬러 중에서도 조금 차가운 색깔의 아이시한 그레이 색깔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매치해본 이 가방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제가 이런 숄더백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사이즈도 되게 귀엽고 이 소재감이 약간 뭐라 그러지? 헤어가 이렇게 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끈에도 이렇게 큰 글자로 포인트가 되어 있고 그리고 체크 패턴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귀여운 가방입니다. 근데 이게 또 세트로 모자가 있어요. 제가 지금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 같이 해도 넘나 귀여운 것 이렇게 너무 깔맞춤하는 건 좀 그래요? 전 좋아해요. 모자도 이렇게 체크 패턴 모양으로 같은 소재로 로고 사이즈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해도 되고 또 뭐 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고 이런 패턴 들어간 게 텁텁한 겨울옷에 약간의 재미를 주는 것 같아서 포인트를 주는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들고 좋습니다. 다음은 아우터 안에 중간 이너로 입기 좋은 후리스 집업인데요. 이 푸시아 퍼플 색깔이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이런 제품을 중간에 입으면 조금 더 겨울에 따뜻하게 이너를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후드랑 같이 잘 어울리도록 살짝 모 컬러가 올라와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굉장히 캐주얼하고 스포티하고 멋스러운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켓이 로고가 살짝 기존 타미진스 로고랑 달리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로고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또 멋스러운 것 같아요. 퍼플이지만 중간중간 검정색으로 다른 디자인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고 또 다른 색깔들과도 잘 매치해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색 조합입니다. 다음 아우터는 골덴 소재예요. 그리고 크림 색깔이에요. 제가 이렇게 밝은 색깔 입는 거가 두려워서 항상 검정색이나 어두운 색깔만 선호해 왔었는데 이번 기회로 이렇게 밝은 색을 입어봤더니 아 밝은 색도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편안하구나 하고 느꼈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옷 입기 편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진짜 까마귀족이라고 해야 되나? 올블랙만 선호하고 올블랙만 입는 그런 취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검정색보다는 다른 컬러감들이 많은 거를 잘 입으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이렇게 밝은 색 아우터는 정말 제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시도해보지 않았었는데 오히려 더 포근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또 겨울에 너무 텁텁하지 않아 보이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골덴 소재라 그러죠? 코듀로이 소재잖아요. 그래가지고 색깔감과 더불어서 재질까지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아우터였습니다. 그리고 안에 입은 이 크림색 맨투맨도 되게 예뻤는데 이렇게 톤온톤으로 같이 매치해도 괜찮더라고요. 이 맨투맨은 로고가 특별해요. 로고가 약간 카모플라지 패턴이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이지색이 얼굴을 칙칙하게 만드는 그런 베이지색이 아니라 되게 편안하고 화사하고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그런 베이지색이었어요. 색상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같이 매치한 이 모자도 너무너무 귀여운 빵실빵실한 그런 소재로 헤어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밝은 색깔들로 코디하니까 또 너무 귀여운 색조합이 됐던 것 같습니다. 피부색을 오히려 좀 화사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는 그런 색깔과 소재였어요. 다음 아우터는 블랙 쇼패딩인데요. 이게 안쪽에 강렬한 오렌지색 배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느낌 있고 되게 좀 힙해 보이고 그런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얼굴에 이 브라이트한 주황색이 비쳐서 얼굴에 화색도 돌게 하고 목 쪽에 이 주황색이 카키색이나 베이지색 종류의 옷들과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색깔들과도 잘 어울리게 코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타미진스 겨울옷들을 한번 입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쇼핑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